꾸지뽕은 하늘이 내린 나무라고 해서 천목이라고 불리는 만큼 여러 질병의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꾸지뽕은 열매만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입, 열매, 나무 껍질, 뿌리 껍질까지 한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꾸지뽕 효능 13가지입니다. 1. 자양강장효과 꾸지뽕 열매에는 자양강장효과가 있어서 남자에게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기억력, 사고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2. 당뇨병, 피부질환 꾸지뽕이 푼 당뇨병, 피부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도움을 주어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서 고혈압에 좋습니다. 3. 항암효과 여성질환 꾸지뽕 나무는 암환자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부작용 없이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 자궁암, 자궁군종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4. 뿌리에는 인체에 유액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작용, 황산화작용, 면역력 증강, 노화방지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5. 열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또한 맛도 달고 좋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며 근육과 힘줄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합니다. 6.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간암, 폐암 등 각가지 암에는 줄기와 잎 120g에 물 1.8리터를 붓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물로 다려서 수시로 차마시듯 마시면 좋습니다. 7. 만성간념 줄기와 잎 60g, 조립대 15g, 오리나무 껍질 50g에 물 1대를 붓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다려서 수시로 물 대신 마시면 좋습니다. 8. 자궁염, 냉증, 방광염, 생리가 잘 안나올 때 꾸지폭나무 60g에 물 1대를 붓고 다려서 수시로 복용하거나 꾸지폭나무 기름을 내어 한 번에 3숟갈씩 하루 3번 복용 9. 신경통 관절염 유통 꾸지폭줄기나 잎을 달인 물로 아픈 부위를 씻거나 짓지어서 찜질을 하고 꾸지폭나무 50g을 물로 다려서 하루 3, 4번에 나누어 복용합니다. 10. 양기 부족, 정력이 약할 때 가을철에 잘 익은 꾸지폭나무 열매를 따서 35도 이상의 소주에 한 달쯤 담가 두었다가 잠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신다. 또 꾸지폭나무 열매를 그늘에서 말려 가루내어 한 번에 10g씩 하루 3번 먹습니다. 꾸지폭나무 열매는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정액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11. 폐결액, 기침 꾸지폭나무 50g을 물로 다려서 하루 3번 복용한다. 꾸지폭나무는 가래를 없애고 갖가지 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11. 생리가 너무 많을 때 꾸지폭나무 30g, 오이풀 15g, 느름나무 뿌리껍질 30g에 물 1대를 붓고 반이 되게 다려서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복용. 13. 꾸지폭차 아마 가장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꾸지폭을 차 형태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꾸지폭차도 혈액순환, 성인질환, 여성질환,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